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짜 웃기는 세상.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? 짜증나. 뭐야, 이슈람. 배신이라고? 웃기지마. 사랑 따위 한 적도 없어. 시간이 너무 무거워. 불안해서 미쳐버리겠어. 신수한 영혼. 개나 줘버려. 꿈만 꾸고 있었어. 이렇게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. 이제 변할거야. 지금의 나는 잊어. 그녀는 그녀의 가만히 있어있지 말고 내게. 날 도와봐. 나를 안아줄래. 어떻게 내 맘을 훔쳐갈거니 말해줘. 그렇게 가만히 써있지만 내가 너무 예쁘더니 자꾸 쳐다본 거는 네가 먼저 말해줘 나를 뽑고 네가 먼저 앉아줘 내 옆에서 지금 바로 감정 감아 어디가 좋은데 말아서 말해줘 나도 네가 좋아서 그런데 어디가 좋아한다고 말해줘 다시 한 번만 더 Hon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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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come to me 자꾸 네가 좋아지는데 Baby Hon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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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come to me 너를 꼭 가둘 거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